안녕하세요 이짜분혜님의 먹방입니다 피자랑 붐바스틱이 오고 있을거예요 오 왔다! 웬일이야 왜 이렇게 빨리 왔어? 반올림피도 맛있는거 같아요 반올림피도 맛있는거 같아요 소스 갈리소스가 여기 진짜 맛있죠? 반올림피도 맛있는거 같아요 진짜 소스가 진짜 잘 맞으신거 같아요 술자의 갈리소스 느낌 그리고 여기 피클도 여기 왔어요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치킨 점심 맛있어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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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따뜻할 때 먹어야 돼 개부럽 이게 그렇게 매운 맛은 아니지만 저는 먹다 보면 그래도 조금 매콤하던데요 제가 맵찔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행복이죠 그 말이 참 그렇다고요 가장 쉬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자리는 식탁이다 어떤 분이 그런 명언을 쓰셨을까? 피자 먹고 콜라 마시고 치킨 먹고 콜라 마시고 이것이 행복이죠 마주 맛 표현은 아닌데 그러고 보니까 체다 치즈 맛이 좀 강하고요 콩이 되게 많이 씹히는 편인 것 같아요 콩이랑 양파랑 약간 강력한 맛의 야채 피자 느낌? 이렇게 항상 속재료가 되게 많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또 보였죠? 왜 이렇게 먹나요? 분버스틱 설명이요? 라면스프맛? 봤을든 봤을든 얘가 너무 좋은데 음? 오늘은 생각보다 안짠 것 같은데요? 붐바스틱 갈리소스에 달달해서 맛있을 것 같은데요? 아니요 피자 찍어 먹을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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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 찍어서 먹을게요 맛있다 마지막까지 윤기가 잘 흐릅니다 피자치곤 진짜 담백한 것 같아요 배 차신건가요? 안 차서 한우 구워 먹을까요? 생각중인데 이 소스가 진짜 피자가 담백하니까 짠 소스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고기맛 살짝 먹고 갈까요? 고기맛 살짝 먹고 갈까요? 소스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칸대로 싸려면 되겠다 칸대로 안에 너무 얇어 이렇게 구멍에서 이렇게 옆으로 그러고 옆으로 세워서 소금은 말돈소금 이렇게 한 입 마세요 역주 미쳤다 육주 미쳤다 육주 미쳤다 미쳤다 진짜 맛있다 육수 대박 대박이야 우리 열심히 구워볼까요? 와우 이 부분은 정말 스테이크 부분 와 대박 아 그래 겉에는 약간 바삭할 정도로 좀 좋고 안에는 촉촉하게 이게 1kg에 25만원이에요 어허허 선물을 드릴 때가 있어가지고 2kg 정도 주문을 했는데 아 저도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좀 추가로 했지 일단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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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촉촉해요 쫄깃해요 이 부위는 이렇게 색깔을 보십시니 고기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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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조합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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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보면 적당히 익은 참기름 몇 번 씹으면 없어져 마지막은 버터로 구워보겠습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올라갑니다 마지막 비쥬얼 고추냉이 양념장 양념장 1인분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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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은 이게 제일 좋네요 냄새는 맛은 버터가 1등이긴 해요 근데 이거를 버터로 하면 확실히 많이 느끼하니까 많이 못먹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먹고 와 어쩔? 음 음 음 음 음 음 마지막 두 점입니다 음 음 너무 맛있어 혼자 먹으니까 맛있나요? 솔직히 혼자 먹어도 맛있어요 진짜 호강합니다 우리 님들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